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 같이 리뷰해 볼 기어는 바로 여기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솔리드 스테이트 로직 여러분들 뭐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다 따끈따끈한 기억으로 갖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SSL6를 하면서 이 믹서, 인터페이스가 아닌 믹서죠. 그래서 그 믹서를 이제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 믹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쓰러 가시면은 여기 인터페이스 기능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만 보고 약간 오해를 하시고 디지털 믹서일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가져가셔서 인터페이스 대용으로 쓰시려고 하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SSL6를 우리도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와 그 뭐 자문과 여러 수소문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해서 전달해 드린 바 이건 진짜 대단한 물건이다.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 또 빅프로젝트였죠. 엄청났죠. 다섯 편으로 나눠서 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인우 형이 이제 자신의 이 출근 시간, 영업 시간 이외에 그렇죠. 여기 촬영을 위해서 네 자신의 개인 시간을 내서 쪼개서 우리 또 이제 감사한 우리 작곡가 빅산초 형님한테 또 이렇게 또 다시 한 번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그 먼 동네까지 가서 네 사실 이제 인우 형님이 사실 가장 많이 고생하셨던 컨텐츠였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고생한 만큼 소리가 좋았었죠.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또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SSL2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요. 네 네 네 반갑고 기대도 많이 되고 SSL6에서 이제 믹서로서 이게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잘 해봤고 그리고 그 직관적으로 먹는 그 G버스 그 컴프 사운드와 그 각각의 채널에서 만질 수 있는 이 아날로그의 어떤 그 사운드 조금 기조가 다른 디지털과 좀 다른 그런 차별점들을 우리가 그때 좀 느껴봤었는데 그런 SSL의 어떤 사운드적인 특성을 조금 저렴한 가격에 출시를 했다. 그게 바로 이 솔리드 스테이트 로직의 SSL2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SSL2 플러스를 할 건데 사실 이거는 기능은 거의 같고 뭐 사운드 뭐 상세 스펙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은데 그냥 단자나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아예 시연곡을 조금 스타일이 다른 곡들로 해가지고 그냥 같은 기어인데 두 번 다 보셔도 여러 가지 스타일로 여러분들 모니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템포감 있는 거 조금 느린 거 해가지고 저희가 좀 녹음을 다채롭게 좀 받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같이 보게 될 거는 어 SSL2 인데요. 요게 298,000원 제가 이거 가격을 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네. 가격 차이가 SSL2가 298,000원 SSL2 플러스가 378,000원으로 딱 8만원 차이 납니다. 네. 이 8만원 차이가 뭐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비교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버즈비 사이트 상에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정보인데 어 언밸런스드 아웃풋이 SSL2에는 없고 2 플러스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아웃풋이 지금 저희는 헤드폰 앰프를 사용해가지고 2개로 나눠서 쓰고 있는데 SSL2 플러스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헤드폰 아웃풋이 아예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 인아웃이 SSL2에는 없고 플러스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단자가 언밸런스 아웃 그리고 헤드폰 하나 추가 미디 인아웃 해가지고 총 3개의 확장부를 더 가지고 있는 게 SSL2 플러스인데 그게 8만원 차이다. 8만원 차이다. 여러분의 일주일 술값 중에 간단하게 드시면 두 번의 술값 정도 되겠고요. 그렇죠. 그 정도를 더 투자를 해서 술값 한 두 번 정도에 내가 단자 한 세 개를 추가하겠다. 아니면 술을 먹겠다. 어느 거든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헤드폰 단자가 사실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가이드 받으실 때 자기가 혼자 녹음하고 기타 치고 다 하시는 분이면 하나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뭐 자기가 본인이 기타 치는 게 아니고 뭐 가이드 기타가 온나 그리고 보컬도 자기가 맨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가이드 보컬 뭐 여자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러면 무조건 헤드폰은 단자가 두 개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어차피 헤드폰 앰플을 따로 사면 그게 더 비싸요. 그쵸. 네. 어차피 1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실 때 다른 사람이랑 같이 헤드폰을 쓸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투플러스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8만원이면 오히려 땡큐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저희가 스펙 비교를 간단하게 두 개가 뭔 차이가 있는지 해봤는데 그럼 외관으로도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외관 비교 한번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SSL2와 SSL2 플러스의 외관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슥 보면 거기 똑같죠? 쓸 쓸 굉장히 쓸쓸한 조합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채널1에 48V 라인 하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서 게잇량을 바로 조절해 줄 수 있는 아날로그 형태의 노브가 있어서 돌리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레거시 4K 요게 이제 SSL4000을 오마주한 그런 사운드 딱 눌러주시는 순간 이렇게 인헨스먼트 아날로그 인헨스먼트가 쫙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벨 모니터 레벨은 아주 큼직한 노브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스테레오를 눌러주시면은 요게 이제 요 두 개가 스테레오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더 꽂은 게 레프트로 가게 됩니다. 주로 보통 빼서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모니터 인풋 볼륨과 USB, 그러니까 요쪽 이제 컴퓨터 쪽 볼륨을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밸런스 노브고요. 그리고 이쪽은 폰. 그리고 이건 누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연결 잘 돼 있으면 그냥 불 들어와요. 자 이쪽 뒤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여기 USB 단자 있고요. 캔시 널러하기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헤드폰, 그리고 아웃풋 LR, 그리고 인풋 1, 2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서 바로 뒤를 뒤집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확 보일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위에서 볼 땐 잘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봤을 때 미디, 인아웃이 있고요. 그리고 헤드폰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웃풋의 1, 2, 3, 4. 이거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하나 추가된 거, 이거 이렇게가 8만 원어치라고 보시면 돼요. 구멍으로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여섯 개, 구멍당 한 15,000원 정도 추가해서 사신다고 생각을 하면 딱히 억울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헤드폰이 두 개니까 당연히 헤드폰 볼륨이 하나 더 있겠죠. 이게 외관에서 유일하게 보실 수 있는 차이입니다. 쓱 보면 몰라요. 자, 잘 보고 왔어요. 이 외관도 거의 겉으로 볼 때 그냥 이렇게 쓱 보면 몰라요. 왜냐하면 뭐 이게 그냥 진짜 노브 한두 개 뭐 이런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뭐 보신다고 외관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편의성에 약간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가서 버즈비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페셔널 퍼스널 스튜디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SSL2.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 프로듀서 스튜디오들이 40년 넘게 사용해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나머지 얘기들이야. 다 뭐 뻔한 얘기들인데 레거시 4K라는 모드 이게 이제 좀 이 SSL2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뭐냐. 특별한 아날로그 캐릭터를 입힐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레거시 4K라는 게 여러분 SSL4000이라는 그 콘솔, 믹스 콘솔이 있어요. 그 콘솔 믹서가 이제 뭐 예전에 뭐 서울 스튜디오에서도 있었고 지금은 지금 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쫙 펼쳐져 있죠. 거기에 이제 뭐 정말 그 지컴프레서, 그 지컴프 사운드에다가 각각의 뭐 이제 채널마다 컴프 EQ 바로 노브로 쫙쫙쫙 만질 수 있게 이게 쫙 펼쳐져 있는 SSL4000의 사운드. 그 4000을 별명이 이제 SSL4K죠. 우리가 그 1000단위 이제 K로 얘기하는 거 해갖고 그 SSL4K의 그 4K 사운드를 갖고 왔다. 직관적으로 이걸 누르면 그 SSL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아날로그 감성, 그 좋은 사운드들을 재현해 주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게 이제 과연.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지. 우리가 저기 클라렛이나 스칼렛이나 그런 에어 버튼 사용을 했을 때 사운드가 빡 부스트 되는 느낌은 기본적으로 하이에 포커스를 맞춘 거잖아요. 위에를 올려서 시원하게 해주겠다는 개념인데 이 4K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뭐 하이만 올려주겠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아날로그 감성 자체를 그러니까 그 배음을 애초에 이렇게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에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면 레거시 4K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있네요. 아날로그 인헨스먼트.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을 하모닉스를 올려준다라는 느낌이죠. 자 여기에 자 여기 있습니다. 레거시 4K는 SSL 4000 시리즈 콘솔의 음향적 캐릭터에서 영감을 얻은 완전히 새로운 아날로그 인헨스먼트 이펙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닌데 심심하거나 밋밋한 소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고음역 EQ 부스트 앞으로 튀어나오는 고음역 EQ 부스트 그러니까 에어적인 기능인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미세한 하모닉 디스토션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SSL 같은 시리즈들이 사실 유명한 게 그 착색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 기기만의 어떤 독특한 색감을 사운드에 부여해주는데 그 색감이 좋을 경우에 그게 이제 명기가 되는 건데 그 미세한 하모닉 디스토션이라는 게 약간 좀 풍성하게 그 진공관이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그 본연의 소리를 끌어내 주는 것처럼 약간 크랭크업 된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음역만 나온다면 이건 에어버튼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이 아래쪽에 하모닉 디스토션 사운드가 들어가면서 아날로그 인헨스먼트라는 별명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설명한 것만큼 그렇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나올지는 몰라요. 모르죠. 왜냐하면 안 들어봤어요. 그렇죠. 30만원 안 하는 가격대에 이게 뭐 좋아 봐야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은 저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아무리 SSL 우리 솔리드 스테이트로 좋다고 해도 30만원의 가격대를 이제 그 투자를 해서 이 정도까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만큼 막 이런 거 으아악 막 으리으리하게 막 SSL 사천 소리가 나네 이러면 이것도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뭐 약간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비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SSL 프로덕션 팩을 제공을 해주는데 여기에 이런 거 보컬 스트립 2, 드럼 스트립 2 이런 것들은 연구 라이센스를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컴플리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디드 트라이얼로 해서 원래는 막 이런 거요. 그 트라이얼 버전이면 한 달이잖아. 이거 6개월씩 준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컴플리트 스타트 하이브리드 키 이런 것들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에서 제공해 주고요. 1.5기가 상당의 루프 클라우드 샘플을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프로툴 시작 버전. 에이블툴 시작 버전. 이런 것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뭐 사양 요약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 보자면 인풋 다이나믹 레인지 110 그리고 아웃풋 112. 뭐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냥 30만원 전후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크게 무리 없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너비 길이 높이를 보면 234, 157,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 110이라는 숫자 채워주면 약간 엔트리 모델의 기본적인 평균 값이죠. 사실 저희가 뭐 10만원대 초중반에는 뭐 102, 104 이런 것들도 받기 때문에 110 정도면은 그냥 엔트리급에서는 뭐 아주 괜찮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아예 솔리드 스테이트로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런 것들이 그냥 영문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만약에 버즈비스 사이트에 안 올라왔으면 지금 여기서 또 이거 읽으면서 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엄청 귀찮을 뻔했죠. 여기서 다운로드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쪽에서 이제 기술 지원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이쪽에 드라이버랑 뭐 퀵스타트 유저 가이드 이런 것들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각종 언어로 이야 이거 봐. 퀵스타트 가이드 코리안이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야 이거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한글로 제공을 아 세 페이지밖에 안 되는군요. 제공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거는 저거였고 퀵스타트 가이드였고 자 유저 가이드 있잖아요. 유저 가이드 얼마나 좋습니까? 자 유저 가이드에는 한글 없죠? 어 있다. 오 SSL 2 플러스 여러분들 2 플러스 사세요. 2 플러스엔 한글 가이드가 있습니다. 사용자 매뉴얼 야 이거 되게 반갑네요. SSL 2 소개 오 꽤나 많은데 한글이 아주 잘 돼 있네요. 네 한글이 이야 이거 잘 돼 엄청 잘 돼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한글 매뉴얼이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아 그 2 플러스에서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차이가 많이 없으니까 그냥 2 플러스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이왕엔 비싼 거 사라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너무너무 디테일한 한글 매뉴얼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구매하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SSL 6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나와 있는 매뉴얼이 영문 매뉴얼을 봐도 알기 힘들었던 그런 진짜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장담하는데 근데 그거 영문 매뉴얼 보고도 외국에서도 제대로 못했을 거야. 뭔 소리야? 어려운 게 워낙 많았죠. 자 이렇게 솔리드 스테이트 로직 사이트까지 가봤습니다. 자 이거 푹 꽂으시면 바로 일단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디바이스 셋업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솔리드 스테이트 로직 아시오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깔려 있죠. 이렇게 잡혀 있고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디 연결부터 한번 볼게요. 자 권탁에서 음 잘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은총씨가 마이크 잘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마이크 지금 이쪽에 대해놓고 여기에다가 48V 팬텀 파워를 넣어놓고 지금 저희가 게인을 요정도로 요건 이제 4K 비교시어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 라 너무 잘 들어가고 있죠? 네. 모니터도 잘 되고요. 라 라 너무 잘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럼 베이스요. 네. 베이스는 지금은 라인과 하이지를 켜놨습니다. 4K 한번 해볼까? 약간 좀 컴프레싱이 일단 볼륨 자체가 확 올라가는데요? 이거랑 오 질감이 있네. 오 질감이 있네. 질감이 있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잘 연결됐음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SSL2를 이용해서 SSL이니까 SES 노래를 저희가 시험곡으로 준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거죠? SSL이니까 SES 어때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좀 저기 뭐야 저희가 동년배가 아니신 조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렉탐을 시청하는 1,20대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SSL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재입니다. 방구성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